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금 유산에 대한 퀴즈를 내고 있어요. 한번 맞춰보시겠어요. 네. 유산이 멀쩡해 주시고 계신가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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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라비브 15초 동안 홍보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토너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. 토너를 계속 뿌리면서 이런 이런 비바람이 불어도 항상 광나는 피부. 유지 비결은 셀라비브.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?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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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품 하나 골라주세요. 뉴트륨이 대 황산아. 하나 둘 셋. 뉴트륨. 하나 둘 셋. 상상아. 이유는 뭔가요? 짱이니까. 지금 간단한 유산의 퀴즈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. 한번 맞춰주시겠어요? 네. 네. 유산이 멀쩡 안에 병에 그려져 있는 동물 몇 마리일까요? 하나 둘 셋. 13마리. 정답입니다. 처음 맞추셨어요. 안녕하세요. 간단한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. 네. 쿠폰 칭찬 제일 좋은 점. 긍정적이고. 밝고. 그다음에. 더 해빨리빨리 얘기를. 인터뷰도 잠깐 하려고 하거든요. 급작스러운 인터뷰예요. 가까이 붙여주시고요. 자, 댄스 노래 제 자신 있는 거. 하나 둘 셋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쿠현이 안녕하세요.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판독에 가시면 꼭 하나 이거 유산화 제품 하나 가져가겠다는 제품은? 하나 둘 셋. 페퍼시. 이유는 뭔가요? 미크 시슬이 참여 되어있어서 간이 안좋습니다 여기 패밀리 인센티브 3차기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요? 말 그대로 그냥 속이 확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스펙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개수는? 하나 둘 셋 여섯 달! 정답입니다 그럼 뉴트리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맛 있으세요? 아 네! 초코요 왜요? 조딩이 맛 정답입니다 혹시 노래 아니면 춤 자신있는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춤! 자기야! 빨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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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귀 탈의 니가 귀 탈의 니가 귀 탈의 무난히 가고 싶었다. 아니야 이건 편집해야 돼 안녕하세요 유산화인으로서 유산화 제품을 제일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나요? nos ubs 제 villa Uh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속 surroundings 데구로 건강과 피로를 한 방위 잡아보세요 이렇게Car 성중현 유산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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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